또 하세요 이런 지갑도 만들고 주로 그릇을 많이 만들고 생각합니다 종이 같은 경우는 전통기법을 단단히 만들 가야리 이게 종이로 만들기 때문에 아주 가벼워요 고축듯이 도장이라면 답이 들 수가 없겠죠 이게 지금 도겸이 되는 거고 안쪽도 위험해 그리고 네이늤의 핫도그 크나이 흉든든 오징어 오징어 요리 이 오징어 됩니다 오징어 오징어가 오징어 오케이